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에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 여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방송됩니다. 아리아라리는 지난해 호주 에듈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돼 한 달간 공연을 이어가며 관객들과 현지 평론 사이트, 공영방송 BBC 등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. 다큐멘터리 아리 한국의 호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한 아리아라리 배우와 스태프들의 1년여간 여정을 담아 2부작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28일 밤 9시, 12월 5일 밤 9시에 MBC 강원 영동에서 방송되고 MBC 강원 영동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.